다음 문제. 플레이! 아! 저거잖아! 컬러 프린터기! 맞아,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. 이거 유정이 알까? 단수 이상은 몰라, 유정이. MZ세대만 기다리고 있어. 컬러 프린터기! 그러면 어떤 대사가 들어가겠어요? 컬러 프린터기! 난 컬러로 변한다. 시작 스타트 좋아요! 저기 영란! 난 컬러를 입어! 실패!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려면 뭘 해야 돼요? 죽지 않고 사려면 뭘 해야 돼요? 일어나야지. 어, 한해! 한해! 어? 난 컬러로 숨 쉰다! 99% 정답! 영란! 난 컬러로 숨을 쉰다! 컬러입니까, 칼라입니까? 이게 왜냐면 정확한 문부가 있어서. 아니, 칼라 아니야. 이때는 칼라야. 컬러지. 난 컬러링이라서. 컬러로 숨을 쉰다. 99년도입니다. 아, 그래? 아, 그럼 난 칼라로 숨을 쉰다! 실패! 한해! 한해! 난 컬러로 숨을 쉰다! 정답! 실패! 어, 이거야!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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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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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이상하다! 이야기해! 어떻게 해? 아 둔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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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라 올라온 숨을 쉬어 마지막으로 연습 가능해요? 퍼포먼스 가능해요? 아 프로봇 댄스컷 난 칼라로 숨을 쉰다 난 칼라로 숨을 쉬라 오케이 한의 정답 자 이렇게 해서 한의 정답 이따가 맞추면 그냥 드릴게요 빨리 들어오세요 잘 추셨어 잘 추셨어